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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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늦게 났어? 아니 오늘 영어 수행평가 어제 잠을 자보려가지고 새벽까지 준비하느라 학교 늦을때는 없어? 어 거의 없어 항상? 항상 좀 늦을거같은데 뛰고 그래가지고 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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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행히 있는데? 이건 뭐야? 다음주가 팬들 공연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글씨가 작았으니까 게임 중 저도 오랜만에 체스를 해볼게요 우리 형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갑자기 너 체스를 쳐 두고 있냐 왜? 이거 어떻게 하더라? 지금은 생명 시간 선생님 이번엔 다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6번 해볼까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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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뭐야 이거? 뭐 정교 1등에 1, 3 찍는 거래 9번? 10번? 10번? 편집이야 편집 10번? 기타늑아 어제 특구난 결과를 보여주지 인간 정협 1번 différence 3번? 조용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은 숙아탐 시간입니다 이제 국식을 먹으러 가봅시다 섬쌩 이번에 섬쌩 좋아졌어 좋았다 감사합니다 다음주 공연연습하러 너네 안되면 안해도 돼 청소구역이 어딘데? 그냥 청렬기 자아 혜선쌤 혜선쌤의 선물 혜선쌤의 선물 가방을 싸고 나와요? 나는 그냥 청렬기 혜선쌤의 선물 혜선쌤의 선물 혜선쌤의 선물 혜선쌤의 선물 혜선쌤의 선물 혜선쌤의 선물 혹시 풋살 즐기시나요? 풋살 못하잖아 이성도 풋살 잘해? 풋살? 풋살 잘하지 이성이 알고 아시나요? 이성은 드리블 안되잖아 맞아 이성은 드리블 안되어 형제 집에서 씻고 밖에 나와서 밥먹고 이돌 가는 길입니다 이돌은 관리형 독서실이죠 그 책상 위에 고프로 딱 두고 공부하는 거 찍는 게 그냥 매일 자식 매일 들었네요 네가 한다네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나요? 오늘 하루 정말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해서 알차게 보냈어요 공부는 이대로 가서는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친구들과 놀았고 공부는 이래요 공부는 이래요 공부는 이래요 공부는 이래요 공부는 이래요 eres forms 공부는 이래요 글쌕 글쌕